그때 마침 기타를 챙겨와서 혼자 치고 있었는데 주무시더라고요 그때 눈을 감고 듣고 있었죠 근데 살짝 실력을 뜨고 보니까 이 친구가 기타를 들고 걸으면서 노래를 하면서 치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라쿠카라차 아저씨들처럼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노래하는 내게 노래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축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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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한번 그때 노래 축하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김정난 선배님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죽네요 아주 김정난 씨 누나 이렇게 좀 보면서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즐길게요 그냥 선배 총연 근데 지금 이렇게 노래하려고 준비 중인데 자꾸만 고나온 씨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만화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김정난 씨 표정이 서서히 읽으신 거 보셨어요? 너무 잘생기셨어요 만화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읽으신 거 보셨어요? 둘이서 둘이서 마이크 좀 위치 바꾸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니 왜냐면 인삼도 이렇게 불러요 절정 못뿌냐고 절정 못뿌냐고 절정 못뿌냐고 따스하게 부는 향기로운 바람 내 두 볼에 스치면 나 사랑하는 그대 얼굴이 떠오르죠 그대가 떠오르죠 아 그때 왔으면 난 이름도 모르는 넌 들꽃이 필 때쯤에 난 나 말을 바라봐 주니 그대가 떠오르죠 마 베이비 라이 라이 라 베이비 라이 라이 라 베이비 라이 라이 라 베이비 라이 라이 라 아 진짜 봄이 오면 활짝 휘는 어우 눈이 부신 꽃처럼 첫사랑은 어린 애처럼 첫사랑은 서투릅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문 어린 사랑처럼 나 말을 바라봐 주니 나 말아 나 말아 나 말아 나 말아 나 말아 어떻게 해 너무 좋아 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긴장된 여자 환갑 자취 때 진짜 아.. 살짝 리액션을 가득힐 수 없는 게 대조 표정이 보통 우리가 가수가 노래 불러주면 이 정도만 해야 되는데. 너무 서서히 감기면서. 와 아주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지어서 보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행복했죠. 보내다가 뽀빠 한번 해주세요. 뽀빠하면 정윤이 팬들한테 너무 혼날 것 같고. 고마워 고마워. 수고하셨습니다. 서윤정 씨가 지난주에 아주 멋진 노래를. 노래가 방송되고 나서 엄청난 반응이었어요. 각도 포토사이팅도 다 하고. 각도 포토사이팅도 다 하고. 대단했었는데. 아 그래 지난주 방송. 아 근데 공개롭게 저희는 또 다음주 옷을 똑같은 거 입고 나온 거예요. 서윤정 씨. 되게 좋아하시네. 또 터지셨다. 또 터지셨다. 장윤정 씨 또 재밌어요.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. 이거Os 고마워. 이런!. 아 너무 알겠니 되나? 이 comment에 해주세요. 이 solo 좋아요. 치오encial 언니. 크하하하하inta 표정 언니. 손실이 그 compartir. 원래 동욱이가 저런 놈이 아닌. 예능 attaches, 예능 denke. 저 친구가 저렇게 천연덕스러운 엔주를 몰랐어요 최강로 메시 할 때 제가 이제 조직보수고 형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 어려운 액션을 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막 위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돌려차고 그런 거 하면 남자 배우들끼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할 때 한 판 붙자 딱 뭐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빨리 끝내야지